이슬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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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strl 내 같아온 책방을 들어와서 이슬비 시집에 내 맘 담았죠 그 다음엔 근처 꽃집으로 가서 빨간 장미 한 송일 샀죠 내려오는 길을 맞으면 그대에게 가는 길 너무 상쾌해 품속에 내 장미 한 송일 책 한 권과 그대 위안 깊은 내 살 아름다운 그대를 만난 건 하느님께 감사드릴 우연 작은 내 맘 내주는 그대가 있기에 이 세상이 난 행복해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